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안에 가면 천전묵은 고사리들 많이 씁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야. 주인장 갔습니다. 주인장. 나중에 배워지겠어.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과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우연하시고 가슴을 치며 공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소위. 그 미래가 어떻게 되어있는 불편을까요?